여보세요 형 뭐야 뭐 왜 미쳤나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형 어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영희랑 뭐 했어 뭐 바닷가 형 사업이 아무리 바빠들어오지 형 미친 거 아니야 희선이 난리 났어 왜 넌 형 진짜 어제 희주 누나 재산 거 뭐냐 너 뭐 오래 기억해줄게 주둥이만 살았지 넌 너 살겠다고 여자랑 희희낙락하면서 오라니 재살이죠 감히 니가 미선아 미선아 누구야 무슨 전화야 전화기 들어 왜 야 너 형이 만든 비목을 왜 깨 미쳤어 문희선 니가 만들어준 비목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나쁜 새끼니까 내가 약속할게 니가 무철이 손에 안죽음 내가 널 죽여 오늘 일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야 희선아 야 빨리 와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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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